과연, 앞전을 다 먹어야 한다. 이거 출패달아서 물통에 가보고 왔고. 뭐하고? 이렇게 넘어? 세이크색. 안녕하세요, 나이사입니다. 모기형은 기회 없겠지? 응. 여기 딱 살 것만 살고 나가자. 이럴 거면 그냥 턴즈일거지 나 못자 그랬어? 아니 여기 숱이 없잖아 도착! 장탄리 유원지? 광탄리 유원지에? 왔어요 도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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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더워서 안 되겠다 거기다가 삼겹살을 딱 꽂아가지고 여기가 됐어 이거 그냥 여기 상온에서도 입을 것 같거든? 상온에서도 입을 것 같네 으흠 너무 무거워 우와 땀 양파 썰어가지고 양파 피백 땀장 다 못먹어야겠다 걸어서 먹자 으아 맛있어 안걸렸네 나무를 먼저 넣고 나머지는 못다가는거 맛있겠다 이렇게 빵 아, 그래. 와, 나 진짜 얼굴이 녹아내린 것 같은데, 보니까. 아, 상추가 흐물해졌어. 이게 뭐야? 짬뽕짠! 아, 도수가 뜯어. 이게 뭐야? 그렇게 된 망이지, 이거. 환경 흐름은 다 먹는 거 아냐, 이거? 타프 설치해가지고 그늘을 만들었어야 되는데. 무슨 생각으로 타프를 안 가져왔을까? 너무 자만감에 쩔어 있었어. 그치? 떡직수! 탈락 못 봤니? 못 봤어. 간이 하나도 안 됐네. 근데 오히려 그런 거 좋지 않았네. 애교들은 잘 농다. 근데 애교들은 잘 농다. 아이는 왜 front of the cat 감사합니다.